조국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왜 조국이 하냐고 하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검찰개혁은 조국만 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인원이 그렇게 없으니까 검찰개혁 조국 없어도 됩니다. 조국은 개혁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구석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조국은 구석하라! 조국은 구석하라! 조국은 구석하라! 박병약을 못 사야겠다! 조국은 구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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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권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부터 나옵니다. 한입 전에 유지되신 방금 영상 나왔지만 국민이 퇴진을 원한다면 그것이 헌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 권력으로 양해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해하라! 대한민국의 박진을 원할 때는 중국을 당장 구석하라! 대한민국의 박진을 원할 때는 중국을 당장 구석하라!